안녕하십니까 도깨입니다. 아침 일찍 혼자 인도 한발이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인도에서 우리 담만장 단골 손님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인도에서 아는 라이더 분들을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같이 합류해서 재미있게 한발이 했습니다. 또 이 팀에 여성 라이더 두 분도 계시는데 인도 타는 실력이 아주 프로급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알차고 즐겁게 라이딩하고 또 라이딩 마치고 계곡에 가서 또 함께 입수도 하고요. 아주 알차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바이크 들고 나오셔서 즐겁게 이렇게 산이나 계곡으로 한발이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깨였습니다. 저의 последeno 여러분들은 계속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앞에ble 매 famoso 여러분 또 한글자막 by 한효주